어휴 놀래라 씨 뭐해 이거 자 2층까지 타서 우블뛰죠 자 스타로 2층 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버리고요 바로 버릴게요 각박 고르 야 이걸? 야 환영아 요걸? 요걸 이 자식아 특격이네 솔직히 스포에서는 엠포가 좀 1티어야 스포은 AK수분들을 사랑하기 아주 힘든 게임이죠 아무래도 이게 고점이 좀 있어서 쉽진 않아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어 나 뭐야 나 이거 나 클릭이 어? 잠깐만 키가 이 어휴 놀래라 씨 뭐야 이거 오빠 문 열어줬잖아 인마 크 hump 크 Dawn ds 잖아 혹시 와우 2층이요 이거 2층이야 고바 고바그스 자 형님들 제가 스나로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과연 내가 스나로 필수할 수 있을지 패큰 두개 까고 자 2층까지 타서 5분을 뛰죠 자 5분 컷 반 야 이게 반이야 뭐야 쓰다 반났어 형님은 왜 스나 하시는 거예요? 깜짝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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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형님은 왜 스나 하시는 거예요? 저 스나인데 왜? 돌격으로 캐리를 해주셔야죠 형 왜 꼭 아니 내가 진짜 웃긴 거 말해줘? 나 이거 스포 살짝 나랑 같이 한다는 건 국놀이야 내가 스나하잖아? 다 스나한다? 아니 왜 스나하는 거야? 나 스나 한 번도 안 하다가 스나 좀 가끔 하는데? 국놀이라니까 나랑 같이 하시는 분들 내 방송 오래 보시는 거 알걸? 내가 스나 미션 뭐 오잖아? 다 스나 한다니까? 아 진짜야 진짜 내가 그러니까 스나를 안 하는 거야 너 왜 스나? 아 미션이야? 미션은 아닌데 내가 스나라면 다 스나를 준다는 거죠 형 아 또 만났어 형 나이스 반 컷 형 2층도 있어요 아 잡았어 하이 바라 와아 2층 우물 2층 우물 2층 2층 아 뒤측에만 다니네 어디야? 본 이야앰아 점프샷 까지 완벽하죠? 야! 우리 왜 다 어디 가는 거야 나 8툰이니까 2층 타고 있는데 아이씨 패빙 깔았어요 아 있어요 빅박 형 각박 구리 야 이걸 야 환영아 요걸 요걸 이 자식아 어디야 정말 제 샷바리 미치겠네 형님 야 환장하겠네요 환장하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믿는 제일 잘못입니다 형님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순안만 하면 그냥 딱 마음은 딱 그 알죠 형 내일 초래 이거 잡겠지 안 돼 안 돼 도달하면 빅이 두 개나 제가 항상 말하죠 데케맨은 빅이 있으면 안 돼 그것은 뭐다 지공을 했거나 빅이 있으면 안 돼 빅이 두 개나 빅 나왔어요 제가 스나 하자마자 방송 10명이 나갔는데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스나를 잘하고 있잖아요 아 여기 퇴이가 마우스가 다음벼 1 2층 있어 2층 고래 가 여기 왔냐? 각박 각박 저 띄워볼게요 그냥 띄워야겠네요 자 저 띕니다 못을 뛰겠어요 그만까요 그거 아니에요 반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아유 아유 이씨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스나로 2층 타는 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버리고요 바로 버릴게요 자 2층 자 뛰죠 자 좋습니다 자 규기님 자 뛰죠 못 맞춰 어우야 좋아요 쿨하게 버렸어요 2층 자 뒤측이 야무지게 가죠 좋습니다 단체 기름법 오죠 도망갔죠 도망갔죠 자 괜찮죠 도망갔죠 자 저 어때 오죠 걸렸죠 하지만 우리 편 죽었죠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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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이거예요 되요 오 도망갔죠 수정 최소 도망갔죠 도망갔죠 아 도망갔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